삼성전자 메모리 부분 히트 브랜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기술은 이미 3개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말하면 입만 아픈 거겠지만 추천하는 제품인 마이크로 SDXC 클래스텔 UHSI 예보를 보면 UHSI 지원을 통해 초당 48MB 속도로 데이터를 안정적이며 빠르게 처리하고 64GB의 용량을 이만큼 작은 카드에 저장한다는 것도 웬만한 기술이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요? 메모리의 제왕 삼성전자입니다.